안녕하세요. 수출일 폐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수입신고필증의 주요기재사항과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. 이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외국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수입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세관장에게 제출을 하고요. 세관장은 제출된 수입신고서를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제출이 됐다 하면 이에 대해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. 이러한 수입신고서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사항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이 신고서 하나를 통해서 수입신고뿐만 아니고 납세신고도 같이 이행이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수입신고필증상의 기재사항은 총 67개 항목이 있는데요. 이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이번 시간에는 회계 및 세무처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인 BL번호, 그 다음에 결제금액, 부가가치세, 과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BL번호입니다. 이 BL번호는 마스터BL에 종속되어 있는 하우스BL이라고 있는데요. 이 하우스BL의 번호를 20자 이내에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. 만일 이 BL번호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공란으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. 회계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BL번호를 통해서 이 선화증권상의 선적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예전에 말씀드린 이 FOB 조건 등 이 회계상 손익위속 시기가 선적일인 경우가 있었죠. 이 경우에는 이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미착품, 즉 재고자산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결제금액입니다. 결제금액은 무역조건, 통화종류, 그 다음에 결제금액, 결제방법 순으로 기재를 하게 되고요. 무역조건은 이제 말씀드렸었던 인커턴스를 임의를 하게 되고요. 이 통화종류 같은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상과 동일하게 이 관세청이 고시한 환율에 해당하는 통화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달러, 즉 US달러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과표입니다. 이 부가가치세 과표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 담당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, 과세표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. 이 부가가치세 과표라는 것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더 플러스 관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, 그리고 교통, 에너지, 환경세 등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. 이 수입세금계산서는 이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고자 할 때 이 세관장의 수입자에게 이제 교부를 하게 되는데요. 이에 따라서 수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근거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. 이 경우 매입세 공제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매입세 공제는 수입부가가치세가 납부되는 시점, 즉 현금주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즉 원칙적인 매입세 공제 시기는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수입신고 수리일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관이 경과돼서 수입자가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관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.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무역대행업자라든지 운송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행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대행업자가 수입부가세를 부담을 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무역조건 중에 저희가 살펴본 관세지급 조건이 있었죠. DDP라고 했는데 이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이제 관세나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이제 수입자 명의로 그 발행이 교부가 됩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수입자가 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매입세액을 수입부가세를 이제 부담을 했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. 이는 이제 수입자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조세특례제안법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그 직전 사업년도의 수출액이 수출액 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수출액 자체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수입 통관 시점에서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요. 사후에 부가세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 시 그때 정산을 하게끔 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자에게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